근데 보통은 저 왔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바로 키시더니 민정이가 오니까 갑자기 뭐 밝기는 어떻게 할까요? 데뷔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모두 참 소정돼! 네! 이번에 연애 공개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어제 이제 공개 연애 시작했죠 제가 그런 얘기죠! 미래 계획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오늘 말할 게 있는 게 얘 오늘 얘랑 밑에서 같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롤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하려다가 안 했어 여기에서 좀 많이 밝히려고 얘랑 나랑은 사실 형님 잘 모르겠지만 우린 내전을 많이 해요 내전을 그래서 여건 내전이 많은데 서로 또 라인이 겹쳐요 같은 서포트! 아 라이벌이시네 그러면 라이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이거를 자은심이 상하는 게 얘도 은근히 지위 그게 있더라고 어 나도 부심 있지! 부심도 있고 근데 나는 오늘 여기서 확실히 좀 밝혔으면 좋겠어 민정아 그냥 우리끼리 우리 서포트이 뭐예요 서포트은 킬하면 안 되잖아 어시 내기라던가 뭐 킬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던가 차라리 인구가 이렇게 한 번 하면 어떠나 어 좋다 코를 그냥 납작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분 한 판씩 하고 거기에서 KD나 어떤 영향력 네 이걸로 벌칙이나 뭐 이런 게 상금여행이 있어야 했나요 어떻게 준비해주시겠어요? 상금 얼마예요 형님? 그냥 테스트온 1회 이용권 비즈니 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어... 뭐 벌목하는데 쓸 거잖아 킬이랑 어시 합쳐서 더 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킬 모양이야? 그쵸 데스는 빼야 되고 마이너스 데스는 마이너스 아 데스는 마이너스로? 킬 플러스 어시 그거 플러스 키로 마이너스 데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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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점수는 안 따지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럼 너무 어려워져요 쉽게 가죠 쉽게 네? 오빠 볼까요? 그러면은 조현년부터 먼저 갈까요? 저 혹시 왜요? 아니 왜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다위바위보 이번에 챔피언이 뭔가요? 챔피언 저는 그때는 한참 롤 한참 얼마 안 됐을 때라 알리스타 기본점 뭐 기본점이죠 했는데 저는 무조건 원툴이 됐습니다 원툴 어? 샤쿠 샤쿠 원? 뭐 서풋이에요? 너 뭐 아니 나 아까 잠깐만 서풋은 원딜을 위한 서풋이라고 했으면서 샤쿠 서풋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게 샤쿠 서풋을 한다고 그러면은 트롤 이런 인식이 강한데 가라고 했어 어? 가 가 가 빼 그거 내가 오늘 직접 보여줄게 행동으로 압박스 뭐해? 어 그렇지 내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가야죠 가야죠 과연? 어이가 없네 2주 3끼 아... 와 이걸 이겨? 와 진짜...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내 힘이 좀 없는데 있었어요. 맞아요. 아 당연하죠. 딜리안 보면 나와요. 딜리안 볼까요? 자! 아 이건 진짜... 피오라 원맨쇼. 잠깐만 딜리안 2등이잖아요 근데! 오 2등이네? 이거는 제가 원비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하셨죠. 많이. 뭔가 보여주셨죠. 사실 민정님의 실력은 봤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솔직히 욕 많이 먹었어요. 제 언니 한 푼만 더 왔거든요. 아니 살짝 살짝. 한 20분만 하면 빨리 끝내줘요. 네 진짜 진짜. 자 볼게요. 샤쿠 서포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물룬이에요. 무조건 칼라입이에요. 그 어둠의 수업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W치고 여기서 하나 설치하네. 여기서 마나 채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있어. 인베도라고 해요 항상. 그리고 여기다가 시야구 하나만 봐봐요. 지금부터 급합니다. 샤쿠는 게임 시작하죠. 얘네는 지금 쉬잖아요. 그렇죠. 얘네 다 쉬는 거예요. 샤쿠는 게임 시작하잖아요. 감탐도 하죠. 다 같이 했어요. 3 2 1 바로 돼. 바로 바로. 바로 막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박고 여기서 두 개 박고 여기다 세 개 박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같이 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강타를 써요.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전멸 하나 뺍니다. 전멸 하나 빼요.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불편이니까. 뭐지? 이거 다 같이 먹는 거 한번에. 딱딱 와 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 한번에. 딱딱 하세요. 딱딱 하세요. 딱딱 하세요. 딱딱 하세요. 딱딱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호 Palestinian 저거 지금 먹으면 절대 안돼. 구멍 났는데? 이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말했어. 저거 놓치면 과감한 그게 진짜 찐이에요. 아 토종닭이구나. 좀 더 키워야 되네. 전멸 뺀다고 말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로 가야되요. 이거 진짜 루트에요. 이거 전멸 뺀거에요. 파이크 1랩되면 전멸이 절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드한테 주도권을 주게 만드는거죠? 네.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키를 안타고 있잖아요. 점수. 그렇지. 아 이게 또 칼날비의 강점이죠 이게 또. 그렇지 여기까지. 전멸 뺀다고 말했어요. 비단 지금부터 정글링 해야되요. 아 이제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팔을 싹 깔아놓고 이제 시작이군요. 오빠 멋있다. 아까 다른데? 역시 이제 진짜 주 라인으로 왔네. 자 이러면 우리팀이. 그렇지! 형은 100%라니까요. 베인키면 끝나죠 그냥. 끝났죠 끝났죠 끝났죠. 뭐야 재원님 진짜 아까는 다른데? 아 다르죠. 제가 뮤직한 살려고 지금 말 안하고 제대로 하잖아요. 정글링은? 정글링은 샷코 외에요. 샷코 절대 정글링하는 점프 아니에요. 무조건 깽챔이에요 깽챔. 맞지 맞지. 무조건. 이거 하나 남겨놓은 거 안 먹어. 이것도 그냥 과감하면 안 먹어. 이거 원래 샷코가 예전부터 시즌 1부터 코리안 시크릿 웹판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인의 비밀병기라고. 우한갱킹단이니까요. 네 맞아요. 이거 먹으면 선맥 되죠. 바로 위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라인이 좋잖아요. 오지 말라는데. 저거 이제 가면 던진다. 와 이거 숨죽이게 되네. 네. 그니까요.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가감하게. 얘 여기 온 거 같은데. 오 깽다. 다시 내려 볼게요. 무조건 깽챔이야 무조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까. 저 맛 보여잖아요 이제. 어 그러네. 이러면서 다시 긴킹인데. 근데 또 이게 또 라이너들 입장에겐 좋아. 그쵸 엄청 봐주니까. 응 그치. 지금 와도 있는 거 봤죠. 응 봤어요. 지금 집에 갈리거든요. 봤네. 오. 오. 나이스. 이야. 와. 베인티를 먹어. 아. 괜찮아 괜찮아. 오 그렇지. 독박 돌리고. 와. 멋있어. 아 이거는. 제가 다 풀이잖아요 지금. 제가 다 풀이잖아요. 보셨죠. 정글할 때는 다르다니까. 이 놈자 뭐지. 뭐지. 집 절대 안 가요. 집 절대 안 가요. 와 이거 됐다. 절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게임 다 풀. 터졌어 게임이. 터졌잖아요. 5대1이잖아요. 5대1이잖아요. 지금 집 가. 강전사 빨리 사야돼요. 탑은 오지 말라며. 탑 안 갔어. 이번엔 또 신발이 먼저 돼요. 아 신발이 먼저에요. 무조건. 이부터 제가 이부터 쯤. 얘네 왜 이거지. 아 미드가 갱킹이 가버렸네. 가나요. 이거 홈 다 했지. 전멸 홈 다 했지. 전력 먹으면 게임 확 가져올 수 있죠. 오 베인 닦고. 가인이나 바텀에 있으니까 뺏길 일 없고. 오. 야 14번전의 전력은 진짜 크죠. 그치. 포터골도 먹으면 되니까. 드디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전력 박으면. 베이블 까고. 베이블. 역시. 어? 끌려준 건가요? 막아준 거죠 쟤도. 이거는.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이거 내가 못했다. 이거 빠르게 인정해요. 아 그래도 파이프를 잡았네요 쟤드가. 그렇네요. 그치. 아 잘했네요 잘했네요. 이것도 다 미롭고. 미드도 다 미롭고. 와우 이게 다 정글 덕분이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사코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레빙. CS랑 레벨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나중에 게임 지면 뭘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정글 랩 차이가 나옵니다. 정글 차이가 나옵니다. 정글 차이가 나아. 100% 이거 샷건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거에요. 우리는 진짜 팀만. 언제 올 건데? 아 깐 오지마. 아깐 오지마. 아깐 오지마. 아깐 오지마. 이렇게 잘해준는데 한 번 나왔네. 또 왜 지났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안 가면 제가 던질 것 같아. 우리 극발진 할 수 있거든. 오 벤 뭐야. 아 벤 키운 보람이 있네. 아 제대로 키웠다. 제대로 키웠다.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살인병기에요. 살인병기에요. 이러면 또 나중에 뭘 할까요 베인이. 자기가 잘해서. 베인 캐리 베인 캐리.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하겠죠. 원데이 잘 나겠죠. 어스 달달하지. 요리 봐 요리 봐. 오지마 오지마. 예asha neur brl 벤기 오 ko 式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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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조금 친해져의unAA VO 이when 스테리 éch enfile 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다 웃기면 죽었는데요? 이거 다 점령을 빨리 가야겠다 지금 못 물러요 근데 상대 정보가 없어갖고 오! 양어케! 이게 역으로 이기되네 아니 당연하지 얘네 근데 왜 싸우는거야? 싸우면 안되지 이러면 하연아 내꺼야 이거 아니 이거 요리기 밀개 가만히만 있어도 이득인데 아이고 이거 참 무대참 베인도 계속 저렇게 킬 받고 죽으니까 게임이 켜지는 거 이건 다음은 잡았다 양념 천원?! 오케이 용돈 받았죠 이러면 안돼 이러면 끝까지 봐봐 여기서부터 다이애나가 궁을 쓰든 뭘 하든 맞아 다이애나가 자꾸 이니스를 너무 잘 걸어 오! 다 잡았네 이겼다! 자 이겼어 이겼어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여기서 시간 끄는거죠 우리팀이 밀때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쌍둥이 하나 밀었고 이러면 이러면 끝나겠다 이러면 바노까지 있어가지고 자 상대 왔는데 정말 못섰네요 괜찮아 베인 베인 무쌍? 무쌍! 어오오오오오오오오 잘 키웠어 야! 야! 야 가 가 가 베인 너와 그래 내가 왜 괜히 키웠겠어요 좋았다! 잘 키웠다, 잘 키웠다! 잘 키웠잖아요! 좋았다! 어, 좋았습니다 일단! 아, 알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항상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정말 이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더 괜찮은 챔프로 근데 매번 또 성장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는 혹시 저랑 민정이도 친하지만 유리가 블리츠 크랭크 장인 것 같습니다. 명도에 있는 장면을 야! 언제 있었어? 와, 진짜! 와우! 숙모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은 가입하세요! 와우!